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됐습니다. 현재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황사 위기 경보도 관심 단계가 발령이 됐는데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주시고요. 황사가 실내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울산은 하늘은 맑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시야는 답답하겠습니다. 울산 이 시각 기온 11도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서쪽 지역에 비해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도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화재 위험성이 매우 크니까요.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하늘 맑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경주가 9도, 포항과 부산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보다는 1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